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. 난리야 난리. 열광의 도관이에요 지금. 열광의 도관. 이게 무슨 냄새가 좀 광수야. 지호의 냄새. 누가 나이 아닌 남자들 마음 설레게 하는 그녀의 향기. 어? 어? 고로 피자님 강수님? 반가 막 하나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으으으으으 Welcome 으으으으으으 오우우 Divac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얄전상 으 cupboard 그녀에게 정해줘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정해줘 기다리고 있다고 손목을 잡은 일도 없고 약속한 일도 없지만 난 알아 그게 사랑인 것을 그녀받이 떠나려고 할 적에 찾지 못한 내가 와보야 그녀에게 정해줘